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5층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빌라입니다. 베란다가 아직 큼직하게 있는 집으로 큰 베란다 원하시는 분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면에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투룸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올라가서 3대를 구경해보겠습니다. 자 구경해보겠습니다. 정면에 신발장 있고요. 중문은 없는 빌라네요.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주방관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실 겸 주방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깔끔하게 도배가 되어 있고 청소까지 되어 있어서 따로 수리는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벽걸이 에어컨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거실 바로 옆으로는 통베란다가 있는데요. 통베란다도 구경해보겠습니다. 투룸이지만 이렇게 아주 큼직한 통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도 아주 커서 최강도 엄청 좋은 베란다네요. 짐이 많아서 이렇게 큰 베란다가 필요하신 분이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주방 옆으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 크기 뭐 괜찮았습니다. 도배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등까지 갈아 놓아서 아주 밝은 방이네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라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조금 힘들겠지만 5층에는 이렇게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고 채광도 아주 좋은 방이네요. 네 다음은 작은 방 바로 옆으로 있는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욕실 사이즈가 아주 큼직했는데요. 아주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고 욕실 짓기들도 세 곳으로 다 교체를 했네요.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4동에 위치한 투룸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5층 중에 5층이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통별로 안 다 있는 투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